큰일이 났어. 내가 널 사랑하는 일. 네가 왜? 내가 정말로 이상해졌다고. 나는 계속 네가 필요하고.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있어줄 거지? 같이 있으면 좋아. 나의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널 좋아하게 될 것 같아. 금강고의 주정관계를 빼면 너랑 나는 뭐야? 그럼 이제 다시 내 이름 안 부를 거야? 넌 내가 불러도 오지 않을 거잖아. 내가 너 이름 부르면 아플까 봐. 이 꿈을 담아보네. 끝까지 나를 지켜. 그대가 날 잊어버릴까 봐. 운명이라면 받아들여. 걔가 원하던 대로 지켜드리죠. 생각해보면. 다시 볼 수 있겠죠.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너밖에 없어.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우리가 정말 운명이라면 네가 날 좋아한대.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.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. 내가 사라지길 바래서?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.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. 혹시 그대가 날 잊어버릴까 봐.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. 받아들일게요. 날 죽일지도 모르는 여자가 저렇게 예뻐서 어쩌냐. 3장이 아닌 너는 제천대성이 나를 부를 이유가 없어. 내가 불러서 온 거야? 불러서 온 거 아니야. 금지령이 풀리면 네가 불러도 못 들어.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? 이제 이게 3장 아니야. 이제 얘가 나 부를 일 없어. 인간 진선미 예뻐.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우리가 정말 운명이라 사랑하니까.